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야? 똑같네? 팀이 팀이 울산큰고래 2디 홍월 박냄 팀 1 날치형 모장이 타로 도기리 죽였다 싸지가 잠시 잠수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원래 싸지 있었는데 갑자기 박냄님이 들어왔나요? 싸지 똥 싸러 갔대요 싸지 똥 싸러 갔구요 싸지 똥쟁이 있구요 어우씨 굵어요 싸지 뭐 대병검사 했냐? 어흐헤헣 나 이거 노하우 알았어 나 이거 노하우 알았어 아까 한번 할때 저기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더라고 아 둘이 죽일 수 있었는데 제가 전장의 지배자 해보겠습니다 최이검 지금 맞은거 같은데 지금! 지금이 순재 일단 바꿔야겠다 아아아아 죽어 죽어 올라간겨 누가 올라간겨 몇명 죽여 아, 자렸어 저기들 나 총 쏴 살아남았네 이거 빨리 쏘라고요 내가 널 쏘버릴거야 오 드디어 거기있으면 죽는다 나한테 큰 빨대 우리팀에 동일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합니다 동일이 잘하던데 티로를 나 독일도 열심히 하는거겠지 열심히 하는데 발톱에 때만큼보다 못합니다 제가 말 좀 심하네 좀 심할때 심해야됩니다 독일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독일이 울지마 자살하기 쉽겠다 오지마 오지마 와봐 와봐 죄송합니다 오 쯤 오 온다 온다 너가 죽인게 아니라 내가 자살을 해버렸어 노린 겁니다 왜요? 노린급이야 하아 잡았다 뭐야 나 죽었잖아 올라오는걸 쏘지마 올라오는거 오 쩍 죄송합니다 뭐야 뒤에 쏘라가 쑥 쑥 뒤에 저 멀리 도망가시는군 안기 뭔데 하나 둘 오 오오오 이쩍이쩍이쩍이쩍 나이스 뭘 나이스야 안맞았는데 또 야 갈아타 개첨 안갔다는데 지금 갈아타 올라온 철감 으어어어 으어어어 오 예스 허허 불쌍해 진짜 개첨왔네 잘하네 타로왜저래 타로왜저래 어 잠깐만요 너랑 닮았더라 올라온다 오 날치어 오 갈아타 갈아타 어 갈아타야겠어 팬티 갈아입기 팬티 벗겨 쩔 버려 팬티 팬티 찢어버려 독일이 형 언제 죽었어 켈빈이야 켈빈 큐마란 말이야 나렘 나렘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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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세요 사로 가나연 사로 가나연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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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각쳐 멍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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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박렘이야 근데 디제잉하고 있어 얘 디제이 소단줄 알았네 빰빰 오오오오오 빰빰 오 1대1이야 그래도 1대1 1대1 야 박씨의 자존심을 걸어라 하하하하 나이스의 자존심을 걸으십시오 나이스의 빰빰 빰빰 피리도 불어 야스오처럼 피리도 불란 말이야 하하하하 여유있다 지금 나렘한테 도발하고 있다 자 그러면 나렘 노발대발 나렘 뭐하죠 처박같았어 아 오시라구요 지금 박렘이 인서던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바로 칼치기 갑니다 칼치기 빠른 판단으로 아 나 어렸을 때 칼치기 많이 했는데 왜 오늘 안되니 어렸을orte 회원정 그 때가 20년 전인거 같은데요? 저도 20년 전인데 20년 전 기억을 어떻게 또 설마 또 치사하게 차 갈아타.. 어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다 보내 버려 어 이거 맞췄어 아 이거 맞췄어 어 형님 어 형님 아니야 이거 내려가야돼 아 형 그때 내려가지고 딱 그거 했으면 딱 그 강의 나왔는데 입GTA 맞았다 퀵비저님 31개 감사합니다 나렘 끄.. 와.. 야 야 야 이거 나 10초 전혀 왔습니다 이거 나렘 죽습니다 진짜 나렘 올라가서 죽빵대결합시다 야 그니까 나렘 올라가죠 나렘 올라가서 죽빵대결합시다 와.. 진짜 많다 못 올라가겠어 치형이 이제 올라갈겁니다 나이 치형이 올라갈겁니다 지금! 죽빵대결 죽빵대결 끝 너무 뚫었네 올라오게 올라오게 올라오시게 지금 마이크 안들릴거죠 야 너는 붕신도 없냐 붕우유신 붕우유신 붕신 말고 붕신아 붕우유신 붕신은 니가 붕신이고 있다 할아버지 올라오세요 할아버지 올라오세요 하.. 진짜 왜이래 자꾸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라구요 아재요 간다 박넴 빡쳤다 박넴 빡쳤다 천천히 왜이렇게 풀악세를 밟으오 귀가 안들리는겨 우리 형님 장어라도 드셨어요? 왜이렇게 풀발기를 하시지? 힘이 넘치시지 형님 한번 멈추시고 형님 지금 지금 오 이거다 이거다 오오 됐어 좀 적당히 누르시오 적당히 하세여 적당히 하세여 박넴이 내려와주면 안되나? 그거 타고? 아 오바? 어? 그렇네 박넴이 있으면 더 타고 내려가면 되겠네 터진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런가? 오우 야 자 죽방매치 죽방대결 야 박넴 야 박넴 거리를 벌려서 그냥 바주카사 바주카사 우리 발이야 내려 내리게 만들어 내리게 만들어 내리게 만들어 내리게 만들어 아니 날림 날림 아니 지금 바주카사 야 정연씨 바주카사 들었다 아저씨 야 반대가 됐어 야 우리팀이 공격이야 야 디바 차 맞고 차 맞고 차 맞고 차 맞고 와 야 차 맞고 아 아 진짜 진짜 왜요 아 웃겨 말이야 말이야 나온다 아 날림캐리 오졌다 아니 분명히 내맞은걸 알고 있으면 날림캐리가 아니라 박넴의 역캐리야 아 체인지 영화 체인지였어 아 아 나 바주카사 또 쏴 또 줘야 바주카사야돼 나 하기싫어 아 왜 이렇게 되나 우리 다 이긴거였는데 아 박넴 마 마지막 같이 살고 갑니다 아 디제이 나오면 안 돼 오 violation 벌써 맞았어 어 왜그래 보누를 바로 쏴 어디 푸쉴 저 반대원 씁니다 거기 아이언맨 있어요? alt 안녕하대요 으으으으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잡혀라! 잡혀라 용파라! 오마이갓 내가 캐리한다 엄마의 캐리다 이 게임은 니가 집도한다 한 여기쯤 왔을 때 지금 쏘면 지금 맞습니다 아니네요 제사님께 호울이 가버려 호울이 가버려 호울이 잡았다 아 진짜 아깝다 앞부리가 너무 좁았어 다 덤벼 두디 간다 형차 뭐야 야 박냄 박냄이야? 박냄 아닌데? 박냄 어디가 박냄 지금 뒤에서 차박 들어왔어 어? 차박 들어왔어 저거 시민이야? 소방차 시민이야? 두디야? 두디는 소방차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불 끌어왔어 어이없다 두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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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형 저렇게 떨어질것 같아 저러다가 모자 형 뒤에 안녕 안녕 나이스 나이스 아 사모장 급했어 사모장님께서 10개 팬클럭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했다 내가 캐리해주지 내가 다했다 어? 좋아 날치처럼 날아주지 나 왜이렇게 위험하지 발톱끼리면 떨어질것 같은데 나 검은색 인스턴트 안타봤어 야 박냄 끝나고 남아 한번더 하자 박냄 트롤짓 하지마 지금 싸워버려 지금 싸워버려 지금 싸워버려 아 제가 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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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안녕히 계세요 우리팀에 트랜스젠드 있어요 제가 지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잠다 오잠이 죽었어 반이 없어졌다 이 게임 이 게임 우리가 가져간다 저저저저저 야아 오레노하키다 아 뒷목 잠깐만 아 혈압 아 아 아 잠깐 뭐지 검은색 오잠이 뭔가 제 옆에서 뭔가 터졌긴 했는데 박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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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역할이한다 하하하하 생긴거 두디 닮아가지고 이렇게 전부 아 박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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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니 레벨 250이 부끄럽다 레벨 250 뭔데 어 뚝뚝하네 우리 나렘은 나잇감 못하고 어 나렘 왔다 나렘 왔다 뒤에 뒤에 홍원아 뒤에 어 뭐야 하하하하 양동작전 나의 나이 아 개잘이 나다 저거 하하하하 뒤를 봤더니 코뿔스가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거 지금 몇 대 매지지 2대2 2대2 우리가 지고 있나 여기서 지면 끝이야 여기서 지면 끝이야 여기서 지면 끝이야 여기서 지면 끝이야 나 따로 C-A-L-L-Y하고 나는 C-A-L-L-Y할게 나 캐리 해야되겠다 2대2네 2대2여 이경 5라운드잖아 쏴 쏴 막 쏴 모타 안되었습니다 쏘라 오우 죄송합니다 아우 좋아 두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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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였다! 두디야 형 외롭다 아 뭐야 아 나이스 박냄 박냄 잘 박냄 나 답치당했어 박냄 박냄 잘 박냄 박냄 요쪽에 타로 아웃 타로 시체가 쓸려 내려가는걸 난 봤어 전력을 잃었다 진짜 우리팀 아 이때 바꿔줘요 진짜 저팀에 피해는 미미했다 하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다 빠이루 잘ACP 아니야 너 홍원이있어 박냄도있네 가자 박냄 잘 박냄 박냄 잘 박냄 잘했어 잘했어 안감네 두뒤 죽여 두뒤 죽여 두뒤 죽여 아냐아냐 나 못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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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뒤 위험해 두뒤 위험해 두뒤 위험해 위험파 이건 위험파 이건 빼야하는 각이다 여기 어디지 혹시 병원쪽에 있나요 여기 어디지 저기 어디야 오케이 환승 떼꿈꺼 환승입니다 총주방장님께서 한개 핑크로켓 꼽았습니다 전부 지금 차를 갈아타고 있어 간다 전해를 가다듬어라 다시 맞고 두뒤 맞은거 맞어 좋아 광탬 잘 박네 두뒤 올라갔다 한대 맞았어 안아파 안아파 사모장이 떠났습니다 아 전장에 여신이 떠났어 왜 또 오지 수방차 불라서 왔습니다 두뒤 두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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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우리 팀의 트랜스젠더 역현방이 있는데 어홍홍홍홍홍홍홍홍홍 너무 빨랐어 몸중에서 뽀뽀 지금 박넴 부딪히 푸사보면 쌍둥이야 쌍둥이 머리색만 다른 쌍둥이야 아 이거 뭐 연어 사냥하는 것 같애 도디 도쿤도쿤 도쿤도쿤 아 아쉽다 아쉽다 어 뭐야 도쿤 어 이쪽으로 갈줄 알았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려다 다시 이쪽으로 가고 뭐 이 소방차는 오오오 이러다 이거 한 30분 가는거 아냐 지금이다 각이다 각이다 각 나왔다 아 미안해요 나 왜이렇게 빨리 죽었지 허 미안 얼마 안맞았는데 나한테 직격맞았잖니 아 직격으로 맞으면 터져요? 그런게 있나 세미지 누적이 이나보지마 야 보여줘 보여줘 올라가고 제발 올라가 머리 새죽 아아 치겠네 이거 정말 접전이다 사모장 안탱겼으면은 우리가 질뻔했어 이제 저희가 질뻔하죠 아 졌죠 아니지 아직 모르지 좋았어 오예스 어 어 독일이 아니야 쟤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 아니야 저희 질거같아요 소중한 절격을 잃었네 시체좀 밟을게 어우 빨리와 야 이제 새 인스런트도 없다 다헌거 나래 혼자 남았네 나래 혼자 3대1 세이브 못할거같은데 망했다 망했다 이거 각이다 이거 각이다 갔다 는 실패 야 두디야 어차피 혼자야 혼자 이제 가실때 되셨다 보내주시자 이제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디야 너 죽을거 같은데 빠져나가야돼 안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대단하다 두디 너 들키면 안돼 아직 아직 천국 아니야 아직 현실이 새 카이다 조심해 두디야 널 버리고 있어 못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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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야 사각지대 지금 절어보실때 딸애들을 죽여야돼 두디를 살려야된다 박넴 뭐하는 새끼야 박넴 그건 아니야 박넴 그거 한방이야 야 형 뒤에 얘 복숨을 내면 나헤리 뒤에 아 크네 아하하하 아 뭐야 오 아 다 이겼는데 어떻게 된겨? 박렘 터진거에 터져서 아니야 내가 소방차 떨어뜨리려고 소방차 쐈는데 거기 터졌어 아아 결국 박렘의 캐리 나의 욕심에 아 나름의 욕심 나름 놀고 나름 놀고 부대치게 아아 이대로가 죽였는데 어 한파도 하네 뭐야 왜 또해? 몇라운드 하셨어요? 3라운드 아 그건 이거 원래 끝났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요 이거 아마 4라운드나 5라운드로 아니 3라운드인데 아 지금 2대2인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끝을 봤어 두대 쳐맞았어 야 많이 맞았었다 맞았다 까이고 아 아깝다 이렇게 예측샷 아 쏘지마 형 어 쏘지마 오우 오우 비영 오는.. 난 다 보임 난 다 보임 난 당신들의 공격이 다 보이지 오오 오우 아 아 맞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어 쟤 죽는다 뭐 안죽은데 죽음 으아 두디는 왜죽어 자살하셨어 죽음 어 두디야 두디야 지켜봐줘 예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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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두디 그냥 한잔하고와 지급 천씨씨만 마시고와 지급 아이야 타로야 나 너무 무서워요 니가 너무 무서워요 노스트라 다모스 점쟁이 문어 니 자신을 날라 아싸 예언의 힘 깔잤 오쏘쏘쏘쏘쏘 무슨 병이야 소주병이야 아아 나 방금 심쿵했잖아 어? 나 방금 심쿵했네 여야친구인줄 알았어 너무 놀랬잖니 좋았어 점쟁이 문어의 예측샷이 보이기 시작한다 펠레 저주 펠레 저주 가시고 어 지금이다 렛츠고 어 들어갔다 어 어 어 어 저 차가 있는 곳으로 발사아 어 어 어 4 thatów다 싸우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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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때 죽어버리게 야 남자답게 정면으로 reduced 그렇지 멋쟁이야 멋쟁이 자 cartoon은? 자료난기고 Z.D로 지금 오지고 어어 키도키혹 저들은 날 한방을 더 맞추지 못하지 넌 이미 이미지 쌓였는데 넌 이미지 너 이제 한대 맞으면 죽는다 아뇨 아뇨 뚜싱 진중반 아이 젠장 그 물었어요 아아 아 젠집 안 맞았어 왜 또 머리 쓰다듬 쓰다듬 오 저거 두방 맞으면 죽겠다 이제 한방 아아 잘했어 오호 마지막에 마지막에 불꽃남자였어 끝났네 3불꽃남자 이야 3만원 돈 진짜 많이 준다 에이핑 만산뜸 줬어 아 근데 내 아이디 아니야 아이고 좋네 돈 많이 벌었다 에이티 안 되겠네 영광을 오장이에게 돌리겠습니다 영킹하데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나갈 때 돈 다 받고 나갔어요 오 오 그게 더 괘씸한거 같애 ㅋㅋㅋㅋ ㅋㅋㅋㅋㅋ